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호연 FNC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플랫폼을 만드나요? 요즘은 농장에는 ICT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ICT란 자동으로 밥 주는 기계 자동으로 온도, 습도 조절을 해주는 기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섭취량, 잔려량, 음수량 등을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AI,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공부시켜서 역으로 사장님들께 선생님 이 돼지 이만큼 잘 키기 위해서는 이만큼 먹이면 좋으세요 이렇게 역으로 제안해드리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럼 농장지 분들께서는 역으로 그런 데이터를 제안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육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돼지를 길러낼 수가 있겠네요 네, 그렇죠 이제 여가시간도 좀 늘어나고 이제 자동으로 관리해주니까 좀 더 이제 시름을 놓으시게 되는 거죠 농가에게는 더 큰 소득을 국민들에게는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식회사 호연 FNC 많은 간식 부탁드립니다 안녕H